여러분, 아우디우드 두억치인입니다. 지금 저희는 산티아고를 떠나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8시 44분, 한창 열심히 출근 준비들 하실 시간이에요. 아우, 왜 내 지도상에선 괜찮은데? 지금... 그... 저기 가려고 하는 건 키요타예요. 오늘 차를 또 보기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차가 키요타에 있고 산티아고 도착했을 때 약속한 친구인데 오늘 그곳으로 가는 중이고 시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약간 시간을 놓쳐가지고 다음 버스를 보니까 11시 넘어서더라고요. 뭐래요? 또 루이스랑 카미리랑 얘기하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소리지? 키요타에서 거래를 하기로 한 루이스라는 친구가 우리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고 중간 업자 같은 사람하고도 연락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또 루이스랑 컨택을 가지고 있나 봐요. 버스천으로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돼요, 지도. 네. 여기, 여기. 내꺼는 여기라고 표시되는데. 두시로 두치면 안 될까? 걸터기. 아 그래, 문제 없지. 두시로 두칠게. 두시랑 카미유한테도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전문적으로 그럼 우리 두시, 세세에 만나면 되는 거네요. 네. 터미널입니다. 어머, 아직 안 간 거 아닐까, 혹시? 뭐 표시가 다르긴 했어요. 다른 거랑 지금. 루이스를 더 빨리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아니, 후안을. 후안을. 네, 네, 네. 어차피 둘이, 둘이 똑같은 애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걔네들이 똑같은 애야, 아니냐 때문에 대파 싸웠는데. 그날 내가 서편을 다르게 생각한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뭐라고 할 건데요? 그냥 키오타. 그럼 나 생겨도 될 거예요. 도스 키오타. 우리 어제 배웠는데. 오늘이 최악이에요. 같이 지내던 여러 날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이 제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공부도 풀린 게 없고. 아니에요. 오늘이. 그냥 여행으로 생각해요. 주님은 카메라 켰을 때만 성격 좋아요. 아, 그래요? 갑자기 성격 좋은 사람이 찾고 있잖아요. 아니, 아니거든요. 웬만한 게 다 풀렸다고 생각하는 게 후안하고 약속 문제 해결됐잖아요. 네, 저 혼자 미안하고 나 혼자 약속했고. 그렇죠. 아, 그래요? 몰라. 기요타. 기요타? 네. 도스 기요타. 11. 25. 25. 응. 대비 또. 저도. 코레아, fb. 아, 코레아. 아, 코레아. 제가 인포마션. 6-11 플랫폼 얘기한거 있지? 아아 6 플랫폼에서 11시 이것보고 어떻게 그걸 유추해 낼 수있지? 왜냐면 플랫폼 넘버가 아르덴 맞다 아르덴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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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항상 영무원이시죠 아... 손잡히지 말라고 그러는거죠? 여기서...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거죠? 일단은 저기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이제 안 풀어요 고생했어요 저 피 나오면 안 돼요? 저는 숲에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소피님이 약속 잡는 역할을 해주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너무 천하태평하니까 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거 같아요 카메라 티라고 그런거 아니죠 근데 스트레스에 찬거죠 스트레스에 찬거죠 카메라 앞이니까 근데 후환하고 약속 연기되는거 문져도 됐다는 얘기 듣고 난 릴렉션이 됐어요 그... 화내는 모드를 본 유일한 구독자님이십니다 차영도 못했지만 커피... 소피님이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꼬여버린 약속도 대충 미뤄졌고 버스키도 문제없이 끊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의 일정은 무리없이 진행이 될거 같아요 그... 오늘 짜증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려도 되겠다고 생각을 한게 오늘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면은 거의 여기 3주동안 있으면서 이것저것 되게 많은 준비를 했고 이제 산티아고에 머물 수 있는 날이 이틀 남았거든요 오늘 만나게 될 이 차량 미팅에 우리 앞으로 남미여행에 모든게 걸려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 형사가 될 수 있을거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좋아야 돼요? 차가 좋아야 돼요 아까 루이스랑 친구랑 연락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봤을때 이 친구한테 구입하는게 맞지 않을까? 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마음으로는 우리는 구입을 한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그들에게 우리는 제대로 호구가 잡혀있는거죠 맞아요 지금 그게 없죠 후암마저도 루이스랑 한편이었으니까 네 우리가 보려고 한 차를 오버랜더 칠레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찾은거거든요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수지라는 회사에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봤던 제나의 차를 여기 수지가 받아서 지금 팔고있더라구요 이 차를 그럼 못 팔았나봐요 이번주에 수지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왔었거든요 오시면, if I make a video no problem no problem yeah ok 사실, we've prepared the RUTL already and we are looking for a camper what's your budget range? 10,000 USR look, for this budget, I'd recommend a small minivan like Chevrolet, the 300? 300, 300, something like that in this budget, no, I don't have at the moment anything at this range, unfortunately I offer a service to help you find the van we also have a workshop on the back ah, ok how long it will take? it takes a little bit less than a month if you go for the full, complete project you can see on our website you see this on my website? yeah, yeah, we check it so you can see what we do, like the style see what's included yeah, I have this car for sale yeah we sell it for 12 million with all the maintenance like we do before you travel we like, put the car up to date oh, ok we have a mechanical workshop here and everything and this one is ready to go, it's 4x4 this opens, the gas cook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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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ld yeah, old is it also yours? I sell this, it's 35 million if you need anything, just text me, ok? ok, ok cheers, have a next day thank you, bye bye have a good lunch you too if you see a person who is not in the house, it's definitely bad it's a big deal, right? yeah yeah if you go for a 화장. developer, 2x? so can you go for a while? yeah it's a big deal you can do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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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lway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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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여기를 갔다 오고 나서 더 좀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루이스를 통해서 구하는 게 우리의 더 나은 옵션일 수 있을 것 같다. 부디 제발 좋은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들고 이렇게 갔어요. 오래요. 옮기면서 빡세 어쩌고 어쩌고 스피리너로 얘기했는데 내 생각에 처음엔 돈을 매고 이걸 들고 온 사람에 한해서 한 번 더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누가 두고 온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풍선이고요. 은어를 넣을 때 꼭 바깥이 생겨봐요. 아... 그리고 제가 침사에 이렇게 어? 잠깐만. 엄마. 아니, 아니, 상관없어요. 일단은 바로 이제 우리 버스 탈 거니까. 사실 결국 돈 받더라고요. 뭐야, 어디서 태풍님. 어, 깜짝이야. 이 버스도 아니죠? 아니, 여기 있어요. 탈사. 탈칸인가? 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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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칸? 안녕하세요. 어디 가? 어디 가? 아, 나. 티켓. 아, 기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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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7? 7? 9. 4. 7. 4. 7. 수비를 모셨고. 네. 등장. 아, 깜짝이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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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서있지만 놓칠 뻔했어. 그러니까. 플랫폼 잘못 이해했네. 지금 울까 맞다. 와 쟤 큰일 날뻔했다 와 버스가 좋네 뭐요? 저 뭐예요? 신발을 왜 묶어놨어요? 무슨 뜻이에요? 바약거리가 성행하는 거리에 많이 걸려있는 건데 바약에 취한 사람들은 줄이 안 보인대요 신발만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멍하니 저걸 쳐다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신발이 왜 묶음 중에 떠있지 매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람이 많이 취한 사람도 알고 라고 접근해서 판매한대요 뭐 나중에 우리한테 볼까요? 한 번 더 알아요 한 번 더 알아요 한 번 더 알아요 자 지금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차주인 루이스한테 연락이 왔는데 루이스와 후안이 같이 있고요 후안이 우리를 핑업 나온다고 합니다 터미널까지 셋업 속으로 끌려가는 느낌인데 우리 진짜 호구되고 막 팬이 있을까봐요 그니까 적당히 봐서 어? 이거 호구되도 될 것 같은 각이다 라는 판단이 되면 호구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나도 날아갔고 수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드메티지 볼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판단이 됐고 사실 저희 숙소에 있는 마르셀로를 통해서 차를 알아봤었는데 마르셀로가 너무 바빠서 날아갔고 이번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짜 발로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램피가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 와 또 옷 내고 가야죠 여기도 그냥 가볼까? 빨리 하세요 차 내라는데? 아 오케이 너 땡걸까? 너 땡걸까? 아하 응 차 내라? 여러분 여기가 바로 키요타입니다 10분 안에 도착할래요 오케이 결국 소피는 화살을 갔습니다 이 차에 오게 될 수 있는то 알겠군 감사합니다 나는ини 너와 함께 정말 좋 путешествует 좋은 날씨 좋은 날씨 좋은 날씨 현재 제이사의款 자동차 따라서 사운드가 있습니다 , 왜 이를 위해 지시를 가져와야 하는지 2 Febru간 수.? 이건 한 번씩 수행될 것이다 좋은 영역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아직은 또 지금 지금 체력있는 일이라 이 날이!!" 난 이미 다음 주에 가게 되었으면 좋겠어 네 역시 수는 봤더니 나라들래대는 하여 아, 오케이. 너 한 달 남남문에 가르쳐 주셨죠? 네, 사실 6개월 동안에 온 운수와야와 아르헨티나에서 온 우수외래, 티아라 델 Fuego, 온도 가고, 또 가고, 오는 추세에서 오는 릴마에서 돌아왔어요. 다른 계획하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의 발사들한테, 우리의 아저씨는 영어로 왔어요. 아, 이제는 웨딩을 했죠. 멕시코, 과태말라, 그리고 이제는 거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에 왔어요. 자, 이제 왔습니다. 안녕! 안녕! 어디서 왔어요? 4년이 어디서 왔어요? 저는 네파, 인디아, 북미아시아, 유럽 지역에 왔어요. 그리고 북미아리에 왔어요. 네, 북미아리에 왔어요. 근데 그 문제는 아직도 너무 나쁘다. 너무 나쁘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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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왜 시 lee시나은 Zakiria?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차를 바꾸지 못하겠지? 네, 혹시 아시아가 수지의 사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달에, 우리의 욕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이 차를 만들고, 이 차를 만들고, 이 차를 만들고, 이 차를 보여 드릴게요. 여기, 여기, 이 물을 안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물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요. 만약에 누워나가서 잠이 있는지, 우선이 더 있어요. 이 물을 통해 다행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굉장히 좋고 제 공간에 따라서 아름다운 점을 보여줍니다. 아릴부터 이 물이 있습니다. 네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적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게 모든 것들도 모든 것들 만약에 사용하는 플라이 그냥 털도 저기 그들로 하는 곳에 기계에서들을 컴퓨터를 이럴 모든 곳에서 여기 그래서 여기... 여기. 정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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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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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다 다 집에 boarding가서 온 마음을 안 버리세요 그때 준비가 힘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docking February 그게 좋은데 워싱턴? 네, 봐봐 워싱턴도 가고 있어 워싱턴 cause 내nder 해 네, 네, 당연히 ...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내 후에 오아쥬, 화이트하고 오아쥬, 월인한 주에다. 유명한 곳은 곧의 월지일에 든가. 다시 로봇을 수업에 가고 있다가 보통 50 km에 한. 이 모든 하코칸을 통해서 이 숙ив 차가 되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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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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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좋게 확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례를 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통해서도 잘 받았습니다. 사실 뭘 원하는 것이 있는지 알겠죠? 다음은 한국인의 공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제가 시작한 사이도 한국인의 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한국인의 공원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한국인은 3일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페이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는 확인하는 방법은, 또 다른 선택은 확인하고, 제가 알 수 없는 한국인가요? 아직도 안전한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체 입장한 통화가 전체 입장한 아픈 관계자 제가 이곳에서 이전을 했죠 제가 그 부분을 전달한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죠 전체 입장에 있는지 전체 입장에 있는지 네 네. 돈을 보내주고 싶어요. 네. 만약에 사용하는 웹페이지, 제가 사용하는 웹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아, 예. 네, 예. 저는 더 좋은 하루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오후입니다. 오늘? 네, 오늘. 네, 오늘. 다음으로 시작됩니다. 만약에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처음에 넌 처음에 왔었고, 일단은 그 차 선택해가지고 하면 될 거 없고요. 아직은 마가들아야 돼요. 그렇죠. 이 친구들도 사실 처음에 사령부통차로 할까 뭘 할까 구매를 하다가 저 차를 구입해 가지고 한 이유가 차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도 없었고 체크까지 다 잘 맞췄다고 하니 기곤하시죠?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 돈, 송금까지 성공을 하면은 우린 저 차를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신한행으로 해외 송금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너무 많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제 계정 불법 도용 신고 막 들어오고 제가 썼는데 그리고 뭐 암튼 그래가지고 한국인은 필리파파니 이렇게 좀 더 해보려다가 필리파파가 제 돈 들고 나르면 안 되잖아요 차값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도끼 품었어요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지금 받는 사람의 웨스턴 유니온 지점을 방문해서 송금을 받아야 한대요 아까 걔네가 말했던 게 웨스턴 유니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걔가 뽑기 전에 내가 먼저 뽑아버리면은 그건 안 되겠죠 아 참 여러분 오늘 오프닝에서 설명 안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루트 받으려다 실패했잖아요 결국엔 정보 이렇게 수정해 넣어가지고 다음날 루트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태고요 이것만 해결을 하면은 아마 차량을 인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한 방식으로는 안 된대요 걔네들이 가사급 웨스턴 유니온으로 캐시를 겟하는 건 어렵대요 오케이 동생? 어 그... 동아 안 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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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반은? 네 너는 내 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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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떤 게 놀랄지? 그는 스페스타를 배우는 스페스타를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네! 안전한 것 같아요 네! VW가 제 첫 번째 구조에 2014년에 그 이후에 4가지 구조들의 새로운 구조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반을 많이 봤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올게 하하 아직도 멋지지 않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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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아직 안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아직 안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 제품은 영국에서 이 제품을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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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이 제품은 화장실과 모든 것들 하하 하하 캠퍼 밴 시가 이 제품은 거의 지속 쇼핑 지원하자로 사용할 때 저항한 thicken은 혹시 오신가요? 누구의 제품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certeza 별걸 유전해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시행에서 내가 본 사람을 통해 이 제품에 우리의 제품을 통해 예정입니다 네 여기다 한 번만? 한 번만 몇 월일이야? 1981 리스토리 보셨나요? 진짜? 작은 집 네 그리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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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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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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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이 아마리 또는 모든 기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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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네 중간에 팬데믹이 여기가 다진마다 40, 37 아르헨티비아 아르헨티비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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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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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지금 우리가 산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 아까 거기서 잘 안보여가지고 여기 시내 나와서 산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이스한테 답장좀 할게요 뭐래요? 시민 날 3시에 보기로 했고 우리 그런거 아니에요? 스키아라 그랬어요? 그럼 비슷했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희는 여기에서 칠레 스타일의 빵으로 만든 아 아 다른건 몰랐네 헛걸음 하신거 같네요 우리 아니었는데 받아왔어요? 네 기다렸다가 지금까지 제가 여행할때는 짐을 줄이는게 목표였는데 지금부터는 최대한 차에서 생존하기가 가능해야 숙소를 구하지 않으면서 오래 버틸 수 있을거기 때문에 이거는 욕실령 목욕바구니 목욕바구니 그리고 이거는 조미료통 조미료 바구니 그리고 칼갈이 볼도달린거 계량컵 와 진짜 내가 여행하면서 이런걸 살 줄은 그리고 이거 머리빗 제가 원래 여기에서 삭발하려고 그랬거든요 굽고 말리시면서 구렛나루를 직접 잘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 써는 칼 이 나라가 한국보다는 후기가 싸다고 하더라구요 아직까지는 물가가 그렇게 싼지는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사자고 진짜 비싸요 이것만 얼마냐 길거리 샌드위치 가게에서 이거 하나 5,800개 이렇게 한 세트에서 한 8,000원 정도 하는거고 이 빵이 여기 칠레 빵이라고 하더라구요 뭐라고 발음이 마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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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겠다 아니에요? 마르라케테나? 저도 잘 몰라요 뭔가 엉덩이 같이 생겼어요 이게 얼럭벌럭 엉덩이 같이 생긴 빵이고 이게 제꺼에요 고수 들어가 아 그렇구나 저는 고수를 절대 안 먹기 때문에 이거는 쇼핑님꺼고 안에 들은게 마차다였죠? 메차다 장조림 같은거 먹었잖아요 지난번에 엠바나다스 안에 이 메차다 장조림 들은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샌드위치 메뉴가 이 메차다가 들어가더라구요 장조림 빵에 저는 마요네즈에 아보카도 들어가 있는거 같아요 장조림 빵 진짜 맛있어요 메차다 나에서 그만 맞아요 왜요? 메차다 맛있죠? 무 덩달오 농어져 이줄을 후는다 똥 앗 인도가 마요네즈의 마요네즈의 너무 줄줄 흐른다